금연이나 다이어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아, 체면을요? 다이어트의 체면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체면 상태로 유도를 한 후에 좀 잔인하지만 체면 상태에서 이렇게 그알저알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 둘 셋 체면 떠오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체면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면 전문가 임성희입니다 그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 핸라이프 옮겼던 그때로 갑니다 거기서 그대로 찰칵 정지하세요 그때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질 겁니다 전담포 앞에 8월 13일이에요 하나 점점 기억이 선명해지고 둘 더 선명해지고 셋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인성희 상담사님 인성희 상담사님 네 낯이 익은 분도 있을 것 같고 항상 어둠 속에서 봐가지고 좀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심리학 석 박사를 전공을 하고 체면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평상시에는 체면 상담을 진행을 해요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불면증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요청이 오거나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체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심리학자이신 거네요? 네 심리학 전공을 하시다가 체면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체면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계기가 있어서 심리학으로 다시 전공을 바꿨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트라우마적인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체면 상담을 받게 됐죠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알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세요? 네 2017년도에 한 5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괴산 여대생 살인사건 그때 체면 심리학회로 요청이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동생의 기억을 좀 찾아야 된다 그 돌아가신 분의 네 잠결 기억 그때를 첫 시작으로 인연이 됐고 그때 도준우 피진이 그때 뵀고 지금 5, 6년 만에 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보고 진짜 오랜만에 네 굉장히 똑같으시네요 똑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체면을 방송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능에서 보기도 하고 그 아래에서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체면이 이해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체면이라는 경우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 속의 고도의 집중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완 상태, 집중 상태 네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뇌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뇌파 네 뇌파는 뇌신경 사이사이의 흐름 정기적 신호를 얘기하는데요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그다음에 델타파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의식 상태이잖아요 피디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베타파 상태예요 베타 그다음에 알파파라는 경우에는 단조노, 선, 요가, 명상 요가할 때 네 이럴 때가 알파파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타파예요 세타파가 최면 뇌파인데 잠들기 직전 상태 뇌파로 보시면 되세요 렘수면 상태 맞아요 어? 아시네요 렘수면 상태 그다음에 델타파의 경우에는 깊이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최면에서는 잠들기 직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세타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네 또 최면이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렘수면 상태 얘기해 주셨잖아요 급속안구 운동 상태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잠들기 직전에 보면 눈동자가 막 움직이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면 움직임이 멈추죠 잠들기 직전의 상태 최면이 또 뭐냐고 물어보시면 피암시성이 증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비판적인 사고는 줄어들고 상당가가 좋은 암시를 주면 그거를 수용하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짧게 종합해보면 이완 속의 고도의 집중 상태 잠들기 직전의 상태 피암시성이 증가된 상태 변형된 의식 상태 트랜스 상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암시성이라는 거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거부하지 않고 크게 받아들이는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도 그대로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어떠한 암시를 줘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성이 있죠, 최면에 근데 사람 자체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타파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상태가 되면 평소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굉장히 사람이 한 가지 상태만 몰입을 하게 돼요 아 아까 쯤에 최면은 이완 속의 고도의 집중 상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 지금 초등학교 근데 저희 때는 국민학교시죠? 국민... 국민학교시죠?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나요 국민학교 때 보면 운동장 옆에 수도꼭지들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잘 돼야 될 텐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이번 기회로 구독자가 많아야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잡생각을 다 수도꼭지로 비하면 다 잠근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기억 최면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난 날 아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트라우마를 받은 그런 사건 평소에 수도꼭지 열기가 막 열려 있는데 네 다 잠그고 하나만 탁 트는 거네요 네 몰입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최면 유도를 대원적으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그게 뭐 기억력이 확 좋아지는 뭐 그런 상태인 건지 아니면 영화 보듯이 뭔가 장면들이 막 이렇게 재생되는 뭐 그런 느낌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최면 상당가가 유도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꿈꾸듯이 회상하듯이 문뚱문뚱 떠올릴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내 기억이 점점 선명해질 겁니다 전남고 앞에 8월 13일이에요 그러면은 문뚱문뚱 꿈꾸듯이 회상하듯이 상상하듯이 그런 상황이고 제가 가끔은 스크린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어제 봤던 영화 보듯이 재방송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라고 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하얀 스크린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하얀 스크린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보듯이 Like watching a movie 또 때로는 제가 뭔가 지시를 하지 않는데 그 개인의 성향 대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눈앞에 펼쳐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유도하시는 대로 가는 편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 최면이라는 거를 처음에 누가 개발을 한 거예요? 최면의 역사 궁금해요 최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루하셔도 괜찮을까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최면은 18세기, 19세기 중세시대 때 대부분의 의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치료 목적으로 의사들이 그렇죠 치료 목적으로 이제 정립이 됐고 이제 점점 잊혀져 가다가 제 1,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음 그때 최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 그러한 계기로 1955년도에는 영국의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1958년도에는 미국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다 외우고 계세요? 그 연도를? 연도를? 잊어먹을까봐요 오늘 나오신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물어볼까봐 네 55, 58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안 끝났어요? 네 아니요 전혀 치료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1970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최면은 효과적이고 유용한 치료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을 받았죠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는 최면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인정받은 거잖아요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 인정받은 것도 있나요? 그것도 잠시 후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이여 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루하시나요?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1970년도까지 했죠 아 그쵸 그쵸 50년 남았어요 아직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심리학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거나 체면이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체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알려지는 계기고 아직까지도 체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체면 부분에 대해서 오해라든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주로 어떤 오해가 있어요? 어 근데 체면은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덜 했는데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덜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 진짜요? 지루하신가요? 아니 아니고요 당연히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나라 체면은 아직 넘어오질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데 아 네네 가시죠 가시죠 우리나라 경우는 1960년도에 그 류한평 박사님이 류한평 네 그분이 체면을 국내에 도입을 하죠 오 오 그 이후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기문 박사님 아 김용국 교수님 변홍동 박사님 네 이런 분들이 체면을 알리는데 이제 앞장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죠 그분 거의 일기네요 일기 그렇죠 우리 이제 체면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고재원 박사님이 미국에 가서 체면 수사를 배웠어요 네 체면 수사를 배워서 국가수 직원 15명 음 경찰 15명을 체면 수사 교육을 2000년도에 했죠 와 지금 체면 수사가 꽤 됐네요 한 지금 이제 22년 차에 들어오잖아요 그 이후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체면 수사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게 네 이춘재 살인사건 그때거든요 당시 목격자들이 최면을 통해서 기억 속 범인이 이춘재와 비슷하다 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 체면 진술들로 인해서 결국 이춘재가 자백을 받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당시에 실예가 이춘재가 범행 장소에서 좀 떨어진 버스 정류장을 가죠 그 당시 버스 안내왕을 대상으로 체면 수사를 했어요 약 30년 전 기억을 인출해서 특징점이라던지 인상착의라던지를 체면 수사를 한 후에 10장의 사진을 올려놓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네 체면에서 기억을 살리는데 용의자가 누구 같으냐 아 이춘재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미리 안 보여주죠 아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버스 안내왕이 이춘재를 한 번에 지목을 하죠 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춘재한테 가서 버스 안내왕이 한 번에 지목을 했다 당신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이춘재가 나머지 여제에 대해서 다 자백을 하게 된 그때부터 개결된거죠 네 20명 정도의 피해자분이 다 이춘재를 지목을 했다고 그래요 모두 다? 네 그럼 그때 체면 수사가 이춘재 자백받는데 진짜 큰 공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는 30년 전 기억을 불러온 건데 네 30년도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길죠 그러면 체면을 통해서 얼마나 먼 과거까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경험을 해보니까 약 5, 60년 전 기억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밑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에 체면을 해서 그때로 돌아가면 제가 기억이 막 나나요? 그것도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있잖아요 모든 기억이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벤트적인 상황이 있어요 아 뭔가 내 머리에 각인할 수 있는 상황들 예를 들면 블랙박스도 그렇잖아요 블랙박스 기능 중에 쭉 녹화되다가 이벤트 덜컹했을 때는 이벤트 영상으로 따로 기록되잖아요 맞아요 충격이 오면서 그게 딱 기록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평탄한 생활 속에서 굉장히 내가 이벤트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 남는 거죠 그게 남는 거네요 그 버스 안내하셨던 분은 30년 전 기억이잖아요 피해자분들한테는 되게 큰 사건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네 버스 안내하시던 분은 사실 승객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추측한데 뭔가 행동에 좀 특징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뭔가 이상한 승객이었는데 네 그래서 기억하지 않았을까 네 예를 들어서 버스 안내항이 창밖을 보고 그냥 멍 때리던가 뭐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도 어렵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제 주목해서 한 번쯤은 받고 뭔가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인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충여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이외에도 체면 수사에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이잖아요 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체면 수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하죠 왜냐면 사건 당시에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건 당시에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체면을 통해서 그 당시 기억을 인출을 해서 결정적인 단서나 수사의 방향성을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피해자 경우도 간혹 한 번씩 해요 하나의 실례는 군산 비응도 살인사건이라고 있어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목을 절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례가 못한 기억 기억을 못해서 체면 수사로 하죠 어디서 술을 마셨고 어떤 대화를 했으며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목을 절단을 했고 그때 감정은 어땠고 이런 부분을 다 기억을 살려서 그렇게 했죠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체면 유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 하겠다 하려고 의지가 필요하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희가 억지로 뭔가 체면을 유도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내가 뭐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체면이 수사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최면으로 얻은 단서가 수사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법적 효력은 어떤지 법적 효력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최면수사는 아직까지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제가 설명하자고 하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가 있대요 근데 우리 최면수사 같은 경우에는 정황 증거에 속해요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인 증거로 보면 돼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직접 증거 간접 증거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접 증거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극히 소수잖아요 DNA 혈흔 이런 것들이고 거짓말 탐지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수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사에 이제 방향성을 제공을 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최면 수사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모셔놓고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최면이라 그러면 레드 썬 시계를 흔들거나 뭐 이런 최면 유도 장면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최면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 건지 최면의 원리는 일단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그냥 레드 썬 하면 최면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몸과 마음의 이완이 필요하죠 그 전에 시간이 필요해요 짧게는 10분부터 길게는 50분 이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상황 상황이란 게 뭐예요? 먼저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발끝으로 모든 힘과 에너지가 쭉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시면서 호흡해 주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아파트 10층에 있습니다 10층은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층은 전의식 알팟바 상태 그다음에 지하 10층까지는 최면 상태 세탁바 상태 그렇게 해서 한 층 한 층 내려갈수록 당신은 최면 상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점점 최면 상태로 유도될 것입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한 후에 방문 같은 경우에 최면 상태에서 기억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으로 가기 위한 작업이죠 뭔가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2001년도 문 앞에 서 계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그 방문을 엽니다 하나 둘 셋 항상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딜 가서 또 문을 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기법은 최면 공부하는 분들이 주로 공유하는 그런 기법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 개인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본인들한테 맞는 기법들이 있어요 상담사님이 그걸 주로 쓰시는 어떤 기법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주로 써요 이제 기억 그 최면 수사를 할 때 기억을 찾아가야 될 때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조연출 할 때 예능에 조연출 할 때 스타킹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스타킹 강호동 씨가 아는 그때 분은 설 성함이 설이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 쫙 서른명으로 쫙 앉힌 상태에서 야! 레드 쏴 됐는데 절반이 갑자기 잠드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는 체면에 걸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는 걸린다라는 표현은 언어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체면 상태로 들어간다 걸린다가 아니라 유도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체면에 잘 유도되는 사람이 감수성의 차이거든요 감수성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감수성이 정말 좋아요 아무래도 그중에서 순간 집중을 잘 하신 분이겠죠 순간 집중을 잘해서 그렇게 최면 상태에 유도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깊은 체면 상태에는 세타파 상태에는 유도가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체면 상태가 다 세타파 상태라는 건 아니고 알파파 상태도 단전호흡 명상 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타파일 때는 깊은 체면 알파파일 때는 얕은 체면 그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레드썬 시기에 흔드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체면의 모습인데 이 레드썬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레드썬 같은 경우에는 김용규 교수님이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레드썬을 하시는데 아 그게 그 외국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 건너온 게 아니죠 아 그래요? 그거는 개인의 그냥 키워드라고 봐야 되나? 아 그분의 키워드인 거예요? 체면 상담가들이 자신의 키워드 뭐 핵심어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아 시계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거예요? 시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추를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까쯤에 보면은 급속 안 건동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 네 네 체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는 운동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왔다 갔다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체면 같은 경우에는 몰입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추를 바라보면서 그 추만 몰입하게 되죠 음 그래서 실제로 체면 유도할 때 도움이 되는 장치이긴 하네요 그런 것도 그렇죠 본인만의 추구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레드선이나 시계 이런 게 실제로 뭐 쓰이기는 하는 거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체면을 사람들이 좀 예능적으로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체면의 오해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수사라든지 체면 치료라든지 를 먼저 사람들이 접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렇죠 너무 예능적으로 소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쇼체면이라든지 이런 경우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체면은 크게 영역을 나누면 수사 영역과 치료 영역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 크게 보면 그렇게 있죠 크게 보면 수사는 한 20%로 보면 체면 상담 영역은 한 80%로 보시면 되세요 그 외의 것들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금연이나 다이어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아, 체면을요? 네 다이어트 지금 우리 팀에 원하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손들고 있잖아 지금 저기 네 괜찮으신데 아니 다이어트의 체면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일일 일닭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에 한 마리 닭을 내가 먹어야 좀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겠다 그래야 뭔가 허기심이 좀 메워지는 제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음식들을 체면 상태로 아까 셋탑화 상태로 유도를 한 후에 이제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편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혐오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을 떠올리게 해서 그거를 보고 촉감으로 만지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굉장히 싫어하죠 그거를 좀 잔인하지만 같이 이렇게 체면 상태에서 이렇게 믹스? 네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뇌에 학습을 하는 거죠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고 그렇게 그럼 그렇게만해 체면이 잘 되면은 나는 하루 일일 일닭할 정도로 치킨을 좋아하는데 그 암시에 걸리면 내가 이 치킨을 싫어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혐오하는 음식 이제 뇌에다가 학습을 하는 거죠 뭔가 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이어트나 폭식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네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심하고 진짜 건강 이상이 아닌 이상은 제가 이제 운동으로 빼시라고 하죠 체면 안 하시고? 굿에 운동으로 빼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데 체면까지 할 그건 아니어서 그래도 가벼운 심각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를 정말 원한다 내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다이어트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도움이 될 수 있네요? 그 암시를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오신 김에 저희 사무실 올라가셔서 저희 팀원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1년 내내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한 번씩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지금 사실 저희가 대본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이거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네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최면으로 전생 체험하는 건 진짜 전생인가요? 그럼 시험 보다가 기억이 정말 안 날 때 최면으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영화 올드보이 보면 최면하시는 분을 불러서 기억을 지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최면에서 뱉은 말들을 어디까지 좀 신뢰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 되더라고요 네 네 the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